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바삭바삭! 제주의!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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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떡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콜라 바삭바삭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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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몰라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베이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버터 치즈 소스 치즈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점심은 식감이 좋아요 참기름 남은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고기 gentlemen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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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